눈 감으면 늘 선명하던 네가 어느 순간 사라질까봐 정말 겁이 나는 건 수영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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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합니다. 잘해요. 조세훈 씨! 중간에 춤. 댄스 좋네요 댄스. 댄스가 좋았는데 갑자기 빅스타들이 끼어들어가지고 노래가 좀. 아니 어쨌든 저기. 댄스 두 분입니다. 우리 정재윤, 장재영 씨 갈게요.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. 고만하고 싶어. 이무새 깊은 맘을 알아서. 디빈더나. nosnpd. 우리 들만 내고 헤어지는 덕은이 고맙습니다. 이제야 노린 애들 놀이 같아. 아 음 못 잡았어 첫 번째 탈락팀이 됐습니다 기준공 씨 안현영 씨 나가세요 이제 두 팀 가운데 한 팀이 우승팀이 됩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을 거예요 안현영 씨 좋아요 안현영 갈까요? 롤레 돌려 주세요 멈춰 김정호 하얀 나비 와이트 버러플라 맞잖아요 음 생각을 말아요 그리워 말아요 떠나가 떠나갈 이민대 꽃잎은 시들어요 슬퍼 슬퍼 슬퍼하지 말아요 슬퍼하지 말아요 김수봉 씨. 승관. 자 다시 두 분입니다. 갈게요. 롤레 돌려주세요. 멈춰. 걸렸네요. DJ 디옥 씨의 추모.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? 잘 못해도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. 그러나 주위 사람 내가 밥 먹을 때 한 마디씩 하죠. 너 밥상에 불만 있냐? 옆집 아저씨와 밥을 먹었지. 그 아저씨네 젓가락질 보고 뭐라 그래. 하지만 난 이게 좋아 편해 밥만 잘 먹지. 나는 나. 상관 많아. 청바지 입고서. 회사에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. 여름 교목이.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. 괜찮을 텐데. 사람들 눈 의식하지 말아요. 다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. 내 개성에 사는 이 세상이에요. 자신을 만들어봐요.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.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. 그깟 나이 무슨 상관이에요. 다 같이 춤을 춰봐요. 이렇게. 다 같이 춤을 춰요. 김태훈. 대단합니다 김태훈. 자 다시 안녕 안녕 갈까요. 롤레 돌려. 주세요. 롤레 돌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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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